국제 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부산지방보훈청과 함께 부산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침구류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구피플은 7일 기부플랫폼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마련된 2,600만원의 후원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 101곳에 여름이불과 겨울이불로 구성된 침구류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김천수 구피플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구피플의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돕는 일의 앞장서는 구피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